무빙 밀수. 전답입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와. 이게 왜 나와. 이게 춤 알잖아, 이게 춤 알아, 알아. 야, 춤 알아. 안 돼, 안 돼. 춤 잘 추신다. 춤 너무 잘 추신다. 왔다. 4개로, 4개로. 성공. 300% 성공. 왜? 너무 잘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뚜껑 열기 전에, 잠깐만요. 보통은 좀 쑥스러워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걸어 나오면서 막. 바로 그냥. 그러면 이거 완벽히 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당연하죠. 어떤 음악이 나와서 그냥 바로 추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소녀시대, 탱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퍼포먼스? 현역 같으셨어요. 아, 현역 가수였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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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숱을 치고 안치고. 머리숱을 치고 안치고 입니다. 이건 해야지. 너무 쉽다. 이거 나도 알아. 이름의 이야기하세요. 종혁! 스토브리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 맞는데, 이거? 맞죠? 아, 이거 나가, 나도 아는데.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스토브리그는 맞힌 이유가 있죠. 네. 읽어보시고 동의하면 사인해주세요. 네. 소림아. 당신을 봅시다. 이승훈 편. 출연도 하셨었고, 그렇죠? 자, 청동기입니다! 아, 이거 아는데. 도와달라고 해,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해! 도와달라고! 그렇지, 도와달라고! 같이, 같이, 같이! 포올림업, 포올림업! 포올림업, 포올림업! 왜 이렇게 많이 해, 너! 오케이! 헤이, 헤이! 이거 어떻게 다 하냐? 렛츠고! 이가 어떻게 해! 렛츠고! 렛츠고! 조우스 좀 달라고 해요! 조우스 좀 달라고 해요! 蒂만istance 하루고! 안녕하세요. 다섯이 Craig. 리 ос deter, providing free, 朝을 지er fuometree Кт вake 삶. 당장은 정 classic. 엄마의... Cinderella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